야, 저거 뭐야? 뭐요? 파란색 부패 아니야? 여기까지 떠내려갔어? 야, 이게... 잘 봐, 여기에 몇 개 더 있을 수도 있어. 물이 이렇게... 야, 이쪽으로 진짜 걸려 있을 수도 있겠다. 오오오, 뭐야? 떠내려왔다가 물이 빠져서 여기에 있었나 보다. 야, 이렇게까지 떠내려온다고? 돌을 더... 그렇지? 더 무거운 걸 넣었어야 돼. 어, 뭐 있다! 어? 아! 형,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... 형,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... 형, 바카지가... 형, 어제 우리가 먹었던 양만큼 잡혀있어. 몇 마리야? 하루만에 들렸어. 야, 바카지 맛이다. 아니, 지금 우리 집에도 많잖아요, 형 이거. 약간 꽁트 같다. 아, 근데 많이... 아, 근데 많이... 아, 근데 많이... 야, 바카지 맛이다. 약간 꽁트 같다. 무슨... 야, 진짜 귀신 들린 것처럼 생선이... 하나도 없고 바카지만... 딴 거 먹고 싶다! 바카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... 지금 약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하루만에, 하루만에 많이 배불러졌다. 아,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. 야, 저... 저 줄은 또 뭐야? 우리 거 아니야, 혹시? 어디요? 어? 우리 거야! 뭐가? 어, 뭐야? 3개나 있어! 어? 뭐라고? 3개 다 있어, 여기! 다 있네, 다 있네. 여기 다 와 있네. 아, 여기 있었구나. 야, 일로 다 밀려왔네. 다 왔어, 일로. 3, 4, 5. 어, 여기 다 찾았다. 아, 이 통과를 다 묶어놔서 3개가 다 일로 쪼. 아, 네. 미쳤다! 미쳤어! 어? 뭐야? 대박! 대박! 형, 이거 뭐예요? 맞아, 다 걸렸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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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야? 뭐야, 뭐야? 대박! 대박! 두스세? 두스세 아니야? 와, 박카지. 또? 와, 박카지. 박카지 그만 좀. 몇 마리야? 또 박카지야. 아, 박카지야. 와, 근데 진짜 많다. 야, 안다행 저렇게 박카지 많이 나온 거 처음이다, 진짜. 고등어나 먹을 거 있으니까. 기어들어가는 거지. 기어들어가는 거지. 아, 그러니까 계속 저기 쌓인 거구나. 박카지 욕이야!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. 다시 저 형 못 본 척하죠? 저 형 못 본 척하죠? 처음에 박카지 잡았을 때 되게 행복해했잖아요. 야! 야! 박카지! 대박! 그거야, 내가 말한 거. 박하지. 어제 딱 두 머리만 먹었어야 됐는데. 야, 돌려봐. 과유불고유로. 좀 그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말 그대로 박하지옥입니다. 네. 사람 손을 안 타니까. 그만큼 저렇게 많은 거죠. 이름을 넉넉하지로 바꿔야지. 과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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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좀 과하지로 바꿔야겠네. 넉넉하지, 박하지. 박하지가 않네. 박하지가 않네. 박하지, 과하지. 근데 황재성 씨가 박하지 좋아하니까 다 드시겠죠. 아, 나 진짜. 엄마, 나 이거 안 먹을래! 공국 같다, 공국. 계속 끓여 놓은 거 같은 거야. 그럼 엄마들은 공국 한 달치 끓여놓고, 카레 한 달치 끓여놓고, 김치찌개 한 달치. 이 섬 박하지가 지금 다 잡아야 되니? 아니, 어제 많이 잡힌 이유가 있었네. 이 섬은 박하지만 나오는 섬이었네. 딴 거 봐, 딴 거. 보는 사람도 지금 이렇게. 예, 예. 예, 예.